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구울모평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총정리하면 될까라는 거 방법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겠지만 뭐 꾸준히, 그저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것,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각 분야별로 이제 지금부터 시험 문제 풀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독서잖아요. 그쵸? 그 독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답은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푸는 방법이 있는 학생도 아니면 아직까지 푸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학생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쨌든 독서에 대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근거 찾기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건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인 말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의 답은 반드시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는 걸 꼭 찾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찾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설자하고 맞춰봤을 때 그 해설자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와 여러분이 찾은 근거가 두 개가 일치할 수 있게 이해하셨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의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단락번호 붙이고 첫 단락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읽어보면서 어떤 문제 내가 풀어야 되는가 라는 거 전략 세우고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연관 지어서 읽으면서 문제 풀잖아요. 그 전 중에 매운 얘기하는 게 답의 근거는 분명히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거다. 그러니 지문에다가 표시를 해둬라. 네가 다 찾은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라는 거를 표시를 해두면서 정확도로 높이는 그런 연습을 해라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풀었어요. 그리고 채점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채점을 했어요. 그럼 채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설지 보고 아이씨 이거였네? 이게 아니고요. 채점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해설지는 아직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이 문제가 내가 틀렸다면 또는 맞았다면 그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았는가 라는 거를 간단하게 지금 문제 푸는 동안에는 연습하는 동안에는 그 선택지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 해설자고 맞춰보면서 자기가 찾았던 답의 근거가 맞는지 그리고 답의 근거가 맞지 않는지 왜 안 맞았는지 또 틀렸다면 만약에 이유가 뭔지라는 거를 분석하는 연습이 들어가주면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글을 읽는데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어느 부분에서 너무 그냥 휙 하고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문 읽을 때 어휘 문제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일 수도 있겠지만 읽으면서 어휘가 만약에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문제 풀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분석하는 단어는 이 분석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 들어갈 때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 살짝 표시해놓고 그리고 검색을 좀 해서 단어의 뜻 첫 번째 1번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 1번 나오는 단어의 뜻을 옆에다 좀 간단하게 써두시던가 아니면 요즘 나오는 문제집들 같은 경우는 해설지가 되게 잘 돼 있어서요. 나오는 거 단어 뜻이 문제가 다 해설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매번 나오는 어휘는 반복되어 나오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문제의 답은 지문에 있으니까 근거 찾는 연습 그래서 그 근거 찾은 게 선생님 강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의 해설지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일치하면 잘 찾은 거고요. 만약에 답은 맞았는데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확인해서 스스로가 문제의 답은 지문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 혼자 풀어야 한다고 그러면 지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됐죠.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예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문법을 하려고 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 시즌에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를 해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법을 안 틀린다. 그래도 혹여 모르니까 음음부터 시작해서 담화까지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서 나오는 예시들 있잖아요. 그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써놓은 그 종이 노트, 여러분들이 만든 손글씨 노트에다가 같이 첨부해서 매번 봐두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눈에 익어야 돼요. 눈에 익어서 생각 바로 하고 그리고 답을 탁 찾을 수 있어야지 이건가 저건가 하면 그 시간의 지체가 다른 문제 푸는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법 부분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음음부터 시작해서 담화까지 이왕이면 백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틀을 한번 쫙 잡아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 때도 예시 나와 있는 것들은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예시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으로 써보면서 발음해보면서 귀에도 익히고 입술에도 익히고 손에도 익히고 알았죠. 그 과정에 꼭 들어가줘야 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개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개념 공부는 계속 끝까지 하세요.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12월 3일 날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개념 공부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랑 아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했으나 문제 풀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틀렸더라. 그러면 바로 잡고 이해가 안 될 경우는 바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요. EBS를 중심으로 확장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시험 범위가 나올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학교 가서 11종도 들어가고 또 그거 외에 우리가 연계 작품으로 교과서 외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 거기다 EBS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EBS가 70% 반영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반영 비율이 가장 높고 체감 연계를 높은 게 그게 지금 EBS 문학이에요. 그래서 EBS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은 어떤 게 있었지? 혹시 다른 작가의 작품 중에 같은 주제가 있는 건 어떤 게 있었지? 그 시대에 또 다른 작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오 예문으로 나와 있는 작품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중심으로 같이 EBS랑 연계해서 공부하고 이런 확장이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모든 EBS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서 EBS를 해나가서 언제까지? 9월 모평도 중요하지만 12월에 우리가 보는 시험이 중요하니까 그때까지 쭉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해보면 알겠지만 독서보다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해보면 알겠지만 지문 이해도 독서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EBS를 중심으로 확장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줄거리 정리, 산문이라면 줄거리 정리하시고 등장인물 그리고 표현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 유형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예문이라고 그러면 현대든 아니면 고전이든 간에 표현법에 되게 중요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표현법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적용해서 찾아보시고 고전 같은 경우는 해석이 중요하죠. 원문으로 보도록 하세요. 현대화 해석 백날 봐 봐야 나중에 시험자에 가서 생각 안 납니다. 근데 고전 원문은 놓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막히는 부분이 있죠. 그 막히는 부분을 현대어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바로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익숙하게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화법하고 장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그래요. 화법하고 장문을 제일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시험 문제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워밍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국어나 문학이나 문법보다는 화법과 장문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워밍업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화법과 장문을 좀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만의 푸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시되 화법과 장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답의 근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읽어라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한다가 문제와 선택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다 읽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먼저 문제를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찾아야 되는가 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을 지문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독서부터 시작해서 문법, 문학, 화법과 장문까지 다 여러분들이 1교시 45문제 80분 동안에 풀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 80분 동안에 어떤 문제도 놓치고 가면 안 되고요. 중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우씨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나왔어. 우와 독서 어려운 거 나왔어. 문학 진짜 어려운 거 나왔다. 이러면 걔를 풀고 뒤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나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앞에 있는 거 다 풀고 그리고 난 뒤에 중간에 어려운 게 있다. 그럼 어려운 건 좀 있다 푸시고요. 쉬운 거부터 먼저 챙겨놓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은 전부 다 그 어려운 지문에다 쏟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려운 지문이 중간에 나왔을 때 그것만 풀면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뒤에 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풀어봐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예상 외로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뒤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었던, 맞힐 수 있었던 것들도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바로 그냥 확 하고 풀어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 받으시면 인수에 이제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내가 봤을 때 좀 더 편해 보이는가 좀 쉬워 보이거나 내가 마음 놓고 풀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라는 건 먼저 정해보시고 걔들을 먼저 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은 전부 다 어려운 지문 쪽에다가 다 쏟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지금 뭐 개념도 공부해왔고 EBS도 공부해왔고 독서도 계속 꾸준히 공부해왔고 이제 우리가 뿌려놨던 씨앗들을 쭉쭉 키워서 이제 수확할 때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9월 모평 통해서 아 내가 아직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너무 큰 기대도 또 나중에 너무 큰 실망도 할 거 없이 와 다행이다. 이번에 내가 했던 방법이 맞았어. 라든가 와 다행이다. 이번에 내가 했던 이 공부의 방법이 또는 공부했던 양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얻어서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국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는 건 알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1교시가 국어이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여러분들이 수학이랑 영어랑 나머지 과탐사탐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1교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왕이면 지금 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하나씩 보시면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라도 궁금한 건 하나하나 게시판에다 딱 물어보면서 해결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9월 모평은 어디까지나? 9월 모평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험은 우리 수능 시험인 거고요. 그 전에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잘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약점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보완해야 되고 괜찮아요. 아직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손에서 펜만 놓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알았죠? 그거 잊지 마시고 질문 생기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공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궁금증 해결하면서 그렇게 같이 선생님이랑 9월 모평뿐만 아니라 12월 수능까지 차분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지요? 게시판에서 봐요.